작년에 대한민국 가수협회 봉사 사회봉사 대상을 받으면서 아마 가수 분장에는 팬클럽에 아주 잘 조직이 되어 있고 또 작년에 KBS 아침바당과 함께 송혜씨가 지인한 KBS 전국노래자랑에서 선을 보이는 그럼 우리나라에 또 요즘에 찰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선풍자 인기를 모으고 있는 나영씨 가수를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천년사랑 듣겠습니다 네 사랑은 아리아리 스리스리 내 사랑아 꽃피는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는 내 사랑은 내 가슴에 새기 그 사랑 아아 기쁨이 와도 내 사랑 슬픔이 와도 내 사랑 아리 아리 스리스리 내 사랑아 소나기 내린 날 무지개처럼 피는 내 사랑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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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등 내 니마 모른빨 같은 내 이마 당신과 함께 달리고 달리고 살고 싶어라 천 년 사람이라고 싶어라 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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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등 내 니마 오른빨 같은 내 이마 당신과 함께 달리고 달리고 살고 싶어라 천 년 사람이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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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어라